반갑습니다. 조윤병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을 보고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별 고사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죠. 자 대학별 고사를 준비한다는 건 곧 논술을 준비한다는 건데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죠.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논술은 단순한 시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되죠. 논술의 채점 기준은 그게 딱 네 가지밖에 없죠. 뭐야? 자 이해분석력 이건 이제 논제와 재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표현력 아 이거는 문장력이야 언제나 단문화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논중력 굉장히 중요하죠. 논술이니까 논술은 논중적 글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의력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논중력과 창의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논술은 논리다. 그런데 논술은 논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논리라는 말이 논리학에서의 논리라면 그것은 논술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논증과 관계된 논리다라고 쓸 수가 있죠. 간단히 얘기해서 논술에서 말하는 논리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형식 논리학으로서의 연역 논증에 해당되는 3단 논법은 논술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논술에서의 3단 논법이라는 연역 논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건 3단 논법은 말 그대로 연역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연역은 언제나 전제가 필연적으로 결론을 보증해 줘야 돼. 얘하고 얘가 100% 보증이 돼야 돼. 그럼 절대적이거나 보편적 사실을 다뤄야 된다는 건데 논술은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죠. 언제나 주장에 대한 상대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어. 두 번째 3단 논법은 집합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논술은 집합적 개념이 아니죠. 즉 3단 논법은 명제에 들어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집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어서 대중소의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3단 논법의 내용은 정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 논술은 진리를 다루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개념이야. 개념은 3단 논법은 대중소. 세계가 있어야 돼. 세계를 넘어서면 3단 논법이 아니죠. 3단 논법 자체를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3단 논법을 잘못 응용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하기에 타당한 논리들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술에서는 정의, 평화, 미, 청년의 연세대학교 문제였죠. 저스티스는 워낙 많이 나왔던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단 논법의 사유의 방향과 논술의 사유의 방향은 다르죠. 3단 논법은 맨 처음에 대전지를 찾아야 되고 서전지를 찾아야 되고 결론을 찾아야 되지.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논술의 사유의 방향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텍스트 분석할 때 결론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3단 논법은 어쨌든 3개의 개념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단 논법의 또 다른 내용들은 바로 보시면 네디상의 명사가 나오는 것은 3단 논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애초에 타당하지 않다. 역시 논리학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정리하자면 3단 논법은 정언,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야. 논술은 진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역 논리로서의 3단 논법은 논리적 형식의 타당성을 묻는 건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논술과 연결하는 건 어렵고. 그 다음에 대전제, 서전제, 결론이라는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돼야 돼. 이게 3단 논법이야. 그럼 이것이 아닌 걸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연역 논리에서의 3단 논법은 각각 전제와 주호, 수로, 대중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뭐라고 보느냐.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겠죠. 논리학 전문가들이 모두 하는 얘기는 3단 논법 응용에 대한 답. 이건 내가 직접 컨택을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논술에서 3단 논법을 직접 가르칠 필요가 없다. 실제 논술에서 연역 논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무리한 요구이고 3단 논법을 배운다고 하여 글을 잘 쓸까 하는 수업은 높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김희정 교수. 아마 여러분들 이 언급한 분들은 논리학 책 가면 가장 많이 이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김희정 교수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단 논법 응용에 대한 것. 3단 논법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고 논술의 한 가지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3단 대개념, 소개념, 매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개념을 직접 적용하는 건 어렵고 범주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으로 논술의 개념을 환원하는 것은, 논술의 쟁점을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정일 교수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단 논법의 출원과 아까 얘기했던 논리학 적은 논술은 달라. 다른 종류의 것이다. 논술에서는 주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들이 동원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훈련이 중요하지. 밑에 나와 있는 논리를 잘한다. 즉, 3단 논법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 백춘현 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역시 민사고 논술 입문편에서 논법은 과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논중의 주장은 결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은 논리는 결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논중은 미정인 것을 확정하려는 목적 주장이죠. 논법은 결정된 어떤 것을 확인.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논리는 나의 힘, 최훈, 저자 최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식 논리학으로 배우는 논리적 사고가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논리적 사고는 아니고 심각한 것은 형식 논리학은 연역 논증을 대상으로 한다. 아쉽게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논증 중에 연역 논증은 많지가 않다. 그렇죠. 논리는 개발이다. 강태환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역법은 대전제가 참이고 서전제, 대전제에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결론은 예외 없이 보편적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 집합 개념. 그 다음에 연역법은 형식성은 바로 이 전제와 결론 혹은 근거와 주장 사이에 공간적 집합적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식 논리가 추구하는 이 같은 논증의 엄정함과 형식성이 우리가 매일 펼치는 일상의 논리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all or nothing의 보편적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원익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론을 배운 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내가 이걸 배웠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죠. 작년에 3단 논법을 배웠던 학생들, 다른 방법론을 배웠던 학생들의 입시의 결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메가스터디에서 3단 논법과 암기를 중심으로 배웠던 논술은 암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연세대학교 6명, 고려대학교 2명. 게다가 여기는 상위권이죠.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인데 고려대학교 2명, 성대 3명, 한양대 2명, 서강대 1명. 그다음에 문장과 개념 중심에 학습을 했던 학생들. 이 친구들은 최상위권이 아니고 중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 그런데 하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연구소성한 정도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능체조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중요하죠. 연세대학교 5명, 합격했고요. 고려대학교 7명, 성균관대학교는 거의 4배의 차이고 한양대학교도 한 6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오히려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을 담당했던 강사의 결과가 연대는 조금 적지만 나머지 고대도 월등히 많고 성균관대도 많고 한양대는 비슷하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게 무엇을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걸 배우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3단논법만 가지고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내용을 배운 학생들은 3단논법으로 모든 걸 적용하지 않아. 그것은 이론 수업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를 풀게 되지. 그런데 문제는 이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응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응용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거죠. 원인인 줄 아시겠죠.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3단논법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면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 어렵게 형식 논리로서의 연역 논증인 바로 3단논법을 응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학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에 따라서 시험의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할 것인지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내용이라면 그냥 논술은 시험이고 시험이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논술의 본질과 무관한 어떤 것을 일부러 응용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3단논법을 가르치는 데가 꽤 많아.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핵심적인 응용의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긴 있지요.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논술의 정점과는 무관한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끝까지 논술의 본질 즉 논술 자체가 갖고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거에 맞게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